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연입니다 와우 놀랍습니다 바로 혜연 채널 총 조회수 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아마 조회수 1억 뷰 중 만 뷰는 제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만 뷰를 제외한 한 번이라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의 10분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I'm last 고 안녕하세요 파파보이님 저는 마마보이거든요 네? 네임 파파보이세요? 네 아 닉네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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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닉네임은 마마보이는 아닌데 저는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시구나 네 아직도 엄마랑 같이 자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면 사실 잠을 잃을 수 없거든요 아 네 네 어디 갈까요 파파보이님이 찍어보실래요? 따라갈게요 엄마 엄마 나 게임중 어? 딸기 먹고 하라고? 아 저 죄송한데 딸기를 먹으면서 해도 될까요? 네네 엄마 이사람이 된대 어 죄송한데 그 부트캠프 가면 딸기를 먹을 수 없거든요 그 좀 다른 쪽으로 오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이난 파이난도 좀 어렵지 않나 저희 캠프 찰리 어떠세요?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3 2 루스키 혹시 만약에 못 간다면 여기까지 갈게요 앨범핀까지 일단은 애니바디 히어예요 오른쪽 보시면 파이난에 굉장히 많은 팀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파이난 갔다면 저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기축과 주목되네요 여보세요? 네네네네 네 첫 한 거 봤어요 오케이 쟤 들어가나? 오마이 굿네스 제가 일단 빨리 가볼게요 나이스 파파보이 보여주는 파파보이 그 뒤를 쫓아가는 마마보이 지금 눌러말하기라서 그런거죠? 네 사플 좀 사플 좀 아 오케이 노웨이 파파보이 노웨이 엄마 나 딸기 줘 아 들리세요? 예 반갑습니다 어 혹시 오늘 치킨 뜯으셨나요? 아 아니요 아니요 오늘 어제는 뜯었는데 어 오늘은 이전에 어제는 뭐 워터치킨 뜯었어요 어제 지리는 치킨 뜯었죠 예 그럼 이번판도 지리는 치킨 지리고 오우지리는 치킨으로 한번 부탁드려요 예 오늘 드셨어요 그래서? 못 먹었죠 아하 뭐 그럼 평소 스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일단 좀 강하고 좀 남자답고 약간 뭐랄까 좀 섹시한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니까 싸울거냐고 앉아야게 할거냐고 아니 섹시한 스타일이라고 이해 안가요? 하하 참 아 저 그냥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예 2번님 맞춰드릴게요 적당히 싸우면서 적당히 1등 할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을 찍어봐요 예 여기 갑시다 네 오케이 로스키 조금 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먼 감? 저는 혹부리 영감 오 오는 애들 있는데 이 미친놈들 저희도 미친놈의 펌인가요? 그지 굳이요? 저 부자가 될 건데요? 나는 일단 1인분 쌉가능 따로 내릴게 빠꾸 없이 근데 왜 반말을 다 잡아버릴게 근데 왜 반말을 자꾸 나도 반말할게 그럼 편하게 하자 에? 님한테 반말한거 아닌데 아 저도 님한테 한거 아닌데요? 옆에 제 친구가 앉아있어가지고 네 재미없어요 재미 냉장고 있죠 뭐 깜빡깜빡 2번핑이 하나 일단 2번핑이 하나야? 님 쪽에도 하나 있죠? 맞아요 어림없죠?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나 쐈는데 어림없어요 지금 어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유망주시구나 유망주는 아니구요 이봉주 자 님쪽으로 갈까요? 네 근데 어디인지 몰라요 지금 왜 몰라요? 안보이니까 모르겠죠? 오 그렇네 오 뭐야 아 저기있네 여깄네 여기 집에 있네 1번핑 집에 그 창문에서 저 보고있어요 어 거기있다니까 아까 모른다며요 너 거기있다 했잖아 처음에 아니 반말을 자꾸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? 무슨 아이씨에요 서울 아이씨 원하세요 네 알겠어요 지금 재밌으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님아 원도 이러니까 뒤로 빠질래요? 어때요? 도영씨 예 빠져봐요 도영씨 제가 믿어볼래요 저 사실 배그 3천시간 했어요 저 한번 믿어볼래요 예 믿어볼게요 오케이 뒤로 빠져봐요 한번 죽지말고 뛰어가다 그러고 죽지말고 또 오면 살려 이러지말고 빨리 와봐요 뒤로 가냐고요 아 도영씨 저기있다 언덕 위에 어디어디 어? 실화야? 하하하하 아 이거 반칙이야 아 이거 도영씨 이거 제 실력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진짜 억울해요 도영씨 도영씨 혹시 죽으면 한번 더 할래요 도영씨 아니 나는 말로만 하는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 말로만 안해요 진짜로 진짜 보여줄게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못살리잖아 네 이건 못살리죠 못살리죠 어 오면 살릴 수 있어요 또 오면 살려 이러지말고 빨리 와봐요 내가 이런말하고 있네 어 못살릴거 같아요 도영씨 이쪽집으로 여기 여기로 1번 핀 여기로 나왔어요 완벽한 브리핑 중 아 확인했어 뭐 다른 데서는 어디 미안하지만 너네 알겠어 그래서 다음판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뭐 말로만 하는 사람 싫다며요 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실수로 죽었기 때문에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 어떡하라는 말이죠 다음반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겠다 그 말인가요? 예 기다리겠다 그 말인데요 오케이 도영씨 얼마나 잘하나 볼게요 예 오케이 도영씨 무슨 도영이에요 삼각형이에요? 사각형이에요? 육각형이에요? 사각형이에요? 사다리꼴이에요? 마이.. 마이크 끄기 전에 주문하시면 될까요? 알겠어요 도영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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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서 그래요 도영씨 얼굴 빨개졌나요? 제대로 미치셨네 아 알겠습니다 미치지 않았고요 정상현입니다 아 진짜 도영씨 저 말 입만 이렇게 번지르르 한 사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안 돼 안 돼 그 막 혼자 막 계속 어필을 하고 그래 알았다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이미 자꾸 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심초사에서 아니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맞죠? 알았어요 아 앰프 나오면 게임 바로 끝났는데 원래 장인은 도구타 하는 거 아니에요 말소리 났지? 안 났는데요? 내 귀가 거의 극복급길데 먹으면 뭐 звук? 국밥급기? 재미없고요 오메 국보같은 소리는 아오케이 저 말 끊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먹어요 처음월도 안 했는데요? 으아워 kaufen 졸려 이걸 franch själv 파배되어 언제까지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파밍 해요 모든 곳에 파는 파밍해요 닌 바탕하면 뭐예요? 뭐라고요? 닌 바탕하면 뭐냐고요? 그게 왜 궁금한 거예요? 닌 핸드폰 바탕하면 뭐예요? 닌 여자친구예요? 아니 그게 왜 궁금한 거예요? 궁금..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유 없어요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조영씨 제가 싫어요? 아니 난 당신에게 제.. 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아.. 당신은 플라이버시예요? 뭐야? 당신은 플라이버시냐고요 플라이버시 뭐예요? 아 당신의 개인 정보냐고요 아 프라이버시 아 왜 이렇게 나 말을 못 알아먹겠지? 그것은 이미 멍청한 게 아닐까요? 반대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나 봐요 아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거다? 둘 다인 걸로 하죠 아 싫은데요? 그럼 시집가세요 아니 이거 뭐라고 웃기지? 웃겨요? 아니 처음에는 좀 거슬렸는데 웃다보니까 좀 웃긴 것 같기도 한데 하나도 안 웃겨요 아 어쩌라고요? 아니 언제까지 할 거예요? 아 알았어요 오케이 튕겼어 뭐야 뭐야 지금 둠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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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튕겼어 튕겼다고요? 그러면 지금 나갈래요? 지금 나갈래요? 나가 초대해 줄게요 제가 아니 잠깐만 아니 작업관리자가 안.. 안 켜져 아니 그니까 나와요 제가 초대해 줄게요 알겠죠 도영씨 들려요? 아 들리긴 들려요 초대해 줄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작업관리자가 안 켜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라고요 어떻게 안 켜고? 아 나을 수가 없다고 컨버트로 껐다 키세요 그러면 리셋 버튼 있잖아요 오케이? 아 안돼 안돼 왜 안되는데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? 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?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가고 있어요 둠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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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줌킨 상태로 둠칫 이대로 쭉 가면은 푸드캠프까지 가겠는데?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지 말고 새로운 게임 오케이? 아 님이 초대할 거예요? 네 초대 풀어놓으세요 그 모든 수락으로 알겠죠? 언제 오나 아니 도영씨 초대를 풀어놔야되는데? 기다리면 오는거죠? 도영씨 뭐지? 뭐지? ICARD hogy 괜찮다